하지만 이것은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로제, 어떻게 말할까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공연, 학생들이나 스마트 월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을 모든 곳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모든 곳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연은 이제 다 닫습니다. 이 공연에서 사용한 예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은 공연에서 공연을 시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용한 예를 들었습니다. 공연에서 공연을 변경했습니다. 구글 캠퍼스에서 사용한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습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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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설명을 변경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위키비디아에 가서 텔레비전을 입력하면 여러분이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위키비디아에 있는 위키비디아에 적용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요. 아주 다른데요. 여러분이 스마트 클래스에 대해 얘기해요. e-learning, 컨퍼런스, 구글 스마트 클래스, 삼성 스마트 클래스, 마이크로소프 스마트 클래스, 위키페디아에서 스마트 클래스는 아직도 스마트 클래스에 대해 얘기해요. 저는 스마트 클래스에 대해 얘기해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영상에서 보이처럼, 스마트 클래스와 스마트 클래스에 대해 스마트 클래스에 대해 얘기해요. 학생들은 여러 곳이에요. 텔레프리젠트는 똑같아요. 텔레프리젠트는 텔레프리젠트는 여러 도큐맨, 여러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어요. 텔레프리젠테이션, 텔레프리젠터는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텔레프리젠트는 텔레프리젠테이션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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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가르침이 이를 시작하는 엉터 иллер ым 쓸텔 이어 엉터 터뜨리를 엉터 터뜨리를 엉터 터뜨리를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